세력 사냥 장선생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 종목 되겠습니다 휴마시스 코드번호 2054 70 되겠구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15일 9시 32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휴마시스 어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금 좋은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보자 어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어 지금 현재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어 늘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어 누적 확진자를 발표를 했는데 어 누적 확진자 발표를 했는데 어 보시면 4천만 명이 넘었다 라고 해요 4천만 명이 넘었다 라고 해요 거기서 어 추가적으로 이제 진단 키트 어 자가 진단 검사를 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코로나가 어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 조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역 코로나 전문의 어 자가 검사 철회해야 출성 의문이 된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항원 방식 자가 사용을 철회하고 신속 항아 항원 검사 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 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조건부 허가를 받고 8월에 정식 허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증상이 의심이 되면은 표준 건산법인 pcr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도가 뭐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는 살짝 어 지수를 조금 주가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피말리지는 말자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구요 어 진단키트 지금 현재 뭐 특징주로서 지금 4단계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어 뭐 하고 있죠 진단키트주 어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도 잠잠 약발 떨어졌나 어 사실 지금 현재 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지금은 어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개인 물량을 어 털기 위해서 개인 물량을 어 털기 위해서 조정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어 개인이 많이 사면 개인이 어 많이 갖고 있으면 어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휴마시스 어 방송을 조금 어 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세스 바이어도 어 조금 덜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제가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어 개인 물량들이 조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일단 한번 살 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휴마시스의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 한번 살 때 한번 몰빵으로 사시지 마시구요 마시고 어 분할로 마이너스 5% 떨어질 때마다 어 10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요렇게 한번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현재 어 그 호가 창을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호가 창을 이렇게 좀 보시겠는데 아기 가려 가지고 안보이네요 그렇죠 호가 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세력 물량들 개인들이 위쪽으로 못 사게 어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 분들이 위로 살려고 해도 안 사지기 때문에 아래로 던진다 그렇게 좀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거래원을 한번 볼게요 오늘 어 모건 스테니 쪽에서 어 9시 17분에 어 3분 7분 14분 17분 해가지고 어 13,000주 정도 들어오고 있다 모건 스테니 같은 경우는 어 미국의 어 미국의 이제 증권사인데 어 자금력이 셉니다 어 자금력이 굉장히 세요 어 자금력이 굉장히 세고 어 여기에 따라서 어 멸치가 있죠 멸치 어 요거를 또 이제 메를린치라고 하는데 메를 어 메를린치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멸치라서 어 단타꾼에 조금 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모건 스테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바닥에서 주워 담게 되면은 어 꾸준하게 어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어 저 제가 이제 어 세력 세력 사냥 어 장선생으로 지금 현재 어 유튜브를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좀 중요한 얘기 어 일대일로 해서 좀 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 좀 긴급 정보 그리고 소중한 정보만 어 어 드릴 수 있도록 여기다가 이제 휴마시스 방송을 꾸준하게 남겨놓을 테니까요 어 들어오셔 가지고 어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또 뭐 있죠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어 공부거리 공부거리 그리고 어 공시 전자공시 해석 어 전자공시 해석을 해서 어 세력사냥 잔선생으로 들어오시면은 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어 일단 어 일단 휴마시스 어 휴마시스 재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어 뭐 재료가 맨날 똑같다라고 해도 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휴마시스에 대한 대응 전략들 계속적으로 어 살펴본다 이게 다 공부가 되는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공부다라는 거 어 코로나19 언택트 홈 자가진단 시대가 앞당겨 열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어 자가진단 시대를 앞서서 어 홈 진단 키트가 굉장히 유행을 계속적으로 할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 어 치매 결핵 알러지 임신 등 홈 자가진단 인식과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종식을 해도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활용도가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요 어 휴마시스 셀트협업 요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내용인데 요거는 어 나중에 어 개인 개인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어 군포 신공장 작년 8월달에 완공이 되어서 개포 1일 생산량 100만 키트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 캐파가 커지면서 세계 40여개국의 진단 키트 어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베트남 수주로 인해서 어 3분기 어 영업이 어 영업이 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안 쓰실 건가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뭐 변이 발생 델타 변이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은 계속 수혜를 볼 것이다 어 그리고 브라질의 국영기업 어 생산 어 생산 어 현지 생산 현업을 위해서 풍토병 이죠 어 풍토병 거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어 병어 어 병어 어 어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특화된 중남미 진단 키트를 또 만든다라고 하죠 만약에 요거 이제 예 얘기 유스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휴마시스 어 한번 상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현재 cgm pcl 진단 키트 한개로 시총을 100조를 넘었는데 어 셀트리온과 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디아스트로트 같이 휴마시스랑 어 휴대폰 자가 검다 키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휴마시스 계속적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구요 어 요거 이제 쿠 추후에는 이제 개인 채널에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가 대장 이라는 말씀은 말씀드렸죠 어 코로나19 자가진단 업체 실적 추이가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폭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휴마시스도 어 휴마시스가 솔직히 말해서 어 시젠이나 뭐 sd sd 바이오 센서 보다 지금 현재 어 수출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힘이 좋은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을 어 사는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구요 수출형 허가를 받은 국내 장비는 어 해외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는 등 하반기에도 눈에 띄게 어 어 성과를 이어갈 것이다 휴마시스는 지난 7월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천사 어 총 4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 장비 공급을 계약을 맺었고 어 수젠택 또한 그렇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phc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 순환매를 돌면서 어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어 외국인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구요 매를 아까 모건스테니가 좀 사줬는데 어 금액적으로 보면은 한 6500만원 정도 아 6500만원 같다가는 조금 올리기가 힘들 것 같구요 아 못해도 한 어 한 30억 정도 어 30억 정도 프로그램으로 당겨 드린다 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21선을 안착을 시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구요 어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선을 그려 본다 라고 한다면 어 이제는 어 정확하게 급등이 나올 시점은 15300원을 어 돌파할 때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돌파할 때 그리고 어 외인의 수급 요렇게 좀 보시면은 어 충분히 어 저점 매수 해가지고 어 수익을 볼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였습니다 아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해 보시면요 어 여기 이제 상단에 어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이제 장전 어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어 시황 이라던 거 일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 어 많이 좀 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브리지텍 중앙 dnm 그리고 어 jt 요렇게 좀 매수를 해서 어 오늘 뭐 8.8.57%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시면서 한번 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